수분을 한번 말려주시고요 그래서 빗을 가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원장님 빗을 더 위로 딱 머리카락 위로 나오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가 똑똑똑똑 잘 빠져나와요 여기가 젖어있으면 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딱 대고 조금 기다려 이건 첫뜸이 아니에요 그냥 모발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딜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 피카는 첫뜸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글러브 덮개이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돌리면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대로 천천히 첫뜸 없이 계속 돌리세요 천천히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벗어주세요 글러브를 피해서 글러브를 마주쳐서 이렇게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리기 천천히 수분이 날아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 끓니다 생각하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온도도 보고 윤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다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여기도 기니까 양쪽이 길면 원장님 어떻게 해? 한번 더 집어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수분이 날아가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이 기니까 이걸 이렇게 펼치세요 엄지하고 검지로 그러면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딱 두 바퀴라면서 두 바퀴가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네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빼주세요 네 지펌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펌했는데 연내인 덮개를 할 건데 한 가지 세 장만 찍어주시고 연내인 덮개를 이렇게 5초씩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굉장히 많이 펄이 균일한 위치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 처리 디지털 세팅 열 처리 하신 다음에 파마종이 세 장호를 이렇게 덮으세요 하고 연행버스에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시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균일한 위치를 탄력있는 웨이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5초씩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길게 뜨세요 피카와는 자 봐보세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길게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상은 이렇게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했을 때 왜 길게 하냐고 그러는데 폭을 짧게 해야지 5cm로 해야지 아니에요 길게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기면서 뿌리가 살린다는거 내가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편한거야 얘는 한 번에 그냥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고 1번 자 자 13mm 자 1번 2번 됐어요 그래서 한바퀴 이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45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엄지까지 이렇게 돌리는 것도 검지로 하는 것도 쉬워 검지로 힘 빼고 그래서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검지만 이렇게 돌려봐라 이것도 쉽더라고 안 되면 엄지 검지 써도 되는데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쵸? 자 들어보세요 더블로 우리 피카는 장점이 더블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놓으신 다음에 놓고 글러브로 한번 살짝 하늘을 보게 하세요 90도 다리인거에요 다시 45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살짝 됐어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기 그러면 피카는 더블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응 그럼 옆에도 많이 산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원장님 160도에 놓으세요 네 원장님 130하고 160 중간에 놓으세요 네 네 아유 이뻐라 대답도 잘하고 140? 어? 140?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원장님 자 옆 사이드를 두개로 나누세요 2등분 하셨나요? 네 자 잡으시고 원장님 이 판넬의 각도는 내가 커트 친 각도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예뻐요 응 그러면 예뻐요 응 내가 90도 각도로 들어서 120도 각도로 들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거죠 그 노하우는 수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어? 밑에 응 수분 한번 알려주세요 끝까지 응 수분 알리시고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 정도의 노량을 남기세요 길이를 됐어요 됐어요 한바퀴 반보다 두바퀴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딱 원장님 빗을 더 그렇지 더 위로 딱 머리카락 위로 나오게 딱 바로 됐어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가 똑똑똑똑 잘 빠져나와요 여기가 젖어있으면 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원사님들이 이렇게 딱 대고 조금 기다려 이거는 차틈이 아니에요 그냥 모량이 빠져나오라고 모발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 피카는 차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꽃이 다 들어가면 길러브 원장님 덮개아이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게 원장님 조금 길어 길어서 조금만 더 쭉 빼봐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하면 톡톡톡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천천히 돌리세요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천천히 돌리셔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길러브 뚜껑을 피해서 길러브 뚜껑을 피해서 길러브 뚜껑을 피해서 됐어요 길러브 뚜껑을 피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원장님 자 길러브 뚜껑을 들여서 하나 둘 셋 한번 다려주고 다려주고 다시 찝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반밖에 돌리세요 그리고 찝어주세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찝으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세요 됐나요 아직 안나와요 원장님 우리 세바퀴 돌릴 동안 반바퀴 돌릴 동안 반바퀴 빠져놓고 어 그렇죠 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다리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아이롱을 천천히 돌리면서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펼치세요 수궁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원장님 조금 뚫어오고 두르다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겨 당겼다 제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빗을 꼬리 끝에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쭉 빼세요 네 잘하셨어요 두 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한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남기시고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붙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마르면 젖어있으면 머리카락이 안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가 건조가 되면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하고 티에 올라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원장님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천천히 돌리세요 괜찮아요 원장님 천천히 해보세요 온도가 낮았나 굉장히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온도가 어 저기 160도로 올리세요 됐어요? 네 셋 다려주시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답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찌부신 다음에 아이로우 기계를 두 바퀴 돌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두 바퀴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원장님 이 윤기도를 보는 거야 내가 온도가 맞았나 안 맞았나로 수분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돌려주세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연내인덕계를 한번 다려주면서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완전 꼽쓸일 경우에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 픽합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돌리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엄지하고 검지로 엄지하고 검지로 그 다음에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분이 그러면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제자리로 가서 이렇게 살짝 해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다음 판넬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완전히 툼만툼 좀 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짧으니까 이렇게 바쁘신 건가요?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먼저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별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쁜 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아이론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크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열보호제도 돼요 아쿠아프레틴 A가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론을 할 때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자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론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크만 한 펌크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부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주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주세요 자 CA입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려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부욱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자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별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워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에요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뿌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두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보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다섯 약수 직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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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놓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판들 그대로 들어가셔서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블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굴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물륨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판바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아이롱 빗을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곱슬이 있어서 제가 별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매직기로 네, 와,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판바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또끗해요. 수분이 말라, 이렇게 건조되어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매직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직, 볼륨매직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철저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푸카의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재가 있어요. 네, 화관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직아이봉 하실 때나 직컵,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매직기, 콤슬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볼륨매직기로 한번 별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눈치 등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자, 전체는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빗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자, 띄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코치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올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번정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돌아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